사실... 누나 임신했다는 거 거짓말이었어.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? 괜찮아. 엄마는 도연이가 뭐라고 해도 다 이해할게. 엄마 준호 형 알지? 준호 형? 미국으로 유학 가네? 우리 준호 형한테 가려고 했어. 그럼 왜 임신이라고 거짓말을 했어. 그냥 놀러 가면 되잖아. 나 준호 형 옆에 있고 싶어서. 나 준호 형 좋아해. 그 말은... 맞아.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. 도연아. 엄마는 너의 이런 솔직한 감정 다 받아들일거야. 근데... 너 나이 때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.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단정 짓지 말고. 엄마. 나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 얼마나 부정했는지 몰라. 그런데 아니었어. 확신을 할수록 점점 이 사실이 들통나면 어떡하지. 두려웠어. 나조차도 나를 부정하고 싶은데.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떨까?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엄마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. 엄마한테는 좋은 아들로 남고 싶었으니까. 엄마가 도연이 지켜줄거야. 엄마가 도연이 지켜줄거야. 엄마가 도연이 지켜줄거야. 감사합니다.